제작진 지구 취향 다행히 제작진 도시 칼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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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냄새가 나네 칼국수 뭐 이따가 맞지? 이거는 한국에 있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계란 전문점이네 맛있어요? 왜 이렇게 달아? 달아 맛있다 이 집 계란 맛집이네 티카페인 커피맛이 좋아 저번에 좋아 디카페인을 시켰는데 분명히 수박에서 알아들은 거 같았거든요? 응 메이오 카페인 근데 뭔가 여기 가지 말라는 거 같아 빨리 주의가 안 돼 아주 핫한 커피집이 있네 응 커피맛이 아 커피맛이 아 아 아 아 아 제 유튜브에 나오실 준비 됐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문은 다 닫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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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간대에 아무도 없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좋은데? 감사합니다.